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 아직도 잠 오시나요? 한 번 더 펴볼게요 기지개 한번 힘차게 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지개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쏟아 부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담고 우리가 이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아들 예수님 한 분 오직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찬송을 드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따라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사신 주님이 피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닌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깊이 나는 교회 사람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따라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하기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사신 주님이 피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사신 주님이 피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사신 주님이 피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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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윳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가 적고 끝이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를 이를 부엿게 하는 자로다 환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윳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가 적고 끈심하나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가 적고 끈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를 이를 부엿게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가 적고 끈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를 이를 부엿게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를 통로가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다 하늘이여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일은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보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일은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일은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보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일은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일은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